오늘 증시 시황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시장도 굉장히 아우성이었습니다. 아우성. 코스피가 3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37포인트? 네. 지수로 치면 1.7% 코스닥은 13포인트가 하락해서 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미국은 오르고 우리만 하락하지? 미국은 어제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만 떨어지지? 그런데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홍콩이 3% 빠졌고요. 딱히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2,700억 팔았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또 4,400억 이렇게 팔면서 양매도 코스닥도 외국인이 800억 기관이 800억 또 양매도 이러면서 수급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어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이 팔았으니까 개인만 샀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개인이 산 게 아니라 사졌다. 사졌다? 네. 산 게 아니라 사졌다. 능동태, 수동태 있잖아요. 사려고 산 게 아니라 이만큼 떨어지겠어 밑에 받쳐놨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정도 가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고 한 5만 8천 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5만 8천 원에 넣어놔요. 한 3,4% 빠진 삼성전자 3,4% 빠진 일이 잘 없거든요. 딱 넣어놨는데 아이고 점심 먹고 와보니까 죽음 밀리면서 매수가 되는 오늘 지수가 그랬거든요. 오늘 출발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가가 코스피가 3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3포인트 하락해서 출발해서 시작하자마자는 또 2% 플러스 났다가 점점 점점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아 오후로 가면서 점점 하락이 커졌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해외시장 열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7원 80조 원 올라서 118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보면 오늘 아침에 오건영 팀장님 맞죠? FOMC 분석을 했죠.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FOMC와 함께. 네 발표를? 네. 굉장히 애매한 발표를 하긴 했어요. 네. 두 가지였잖아요. 초과 지진부리. 이거 OPP 상승.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기준금리의 상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린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은 이제 선긋기를 했죠. OPP는 기술적으로 올린 거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반대되는 행동도 단기 유동성. 레포 이거 4월까지 계속 하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하고 금리는 올리고 했는데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국채권이 이제 급락했다는 것은 안전자산을 그만큼 선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초과 지진부리가 올랐는데 채권금리는 떨어졌고 어제 10년물 국채는 크게 떨어졌는데요. 2년물 국채는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은 떨어졌는데 2년물은 안 떨어졌다. 여기다가 이제 FOMC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했고 외부 변수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고 유가가 또 급락했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환경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 올릴 가능성은 없다. 지금 3월달까지는 아직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FEDWARC에서 9월달하고 12월달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등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동결 가능성과 인하 가능성이 인하 가능성이 9월달은 70% 12월달은 83% 그러니까 지금 대회변수가 위험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지금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저는 좀 반대거든요. 지금 이런 보험성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또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요. 또 하나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어제 AMD가 5.9% 하락했고요. 자일링스가 10.7% 하락했습니다. 이게 둘 다 반도체 업체거든요. 우리랑은 약간 결은 다르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고 페이스북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외로 7% 하락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요? 네. 페이스북은 어제 본장에서는 야 애플이 좋으니까 너도 좋을 거야 라고 2% 올랐는데 지금 시간외로 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미국장도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1.7% 빠졌고 대만이 5.7% 네. 홍콩은 지금 이틀 연속 3% 빠지면서요. 이틀 동안 6%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내일도 그럴까요? 글쎄요. 이게 그건 알 수가 없죠 물론. 그렇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뭐 내일 미국장 빠져도 이거 아시아는 미리 반영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뭐 생각을 한다거나 연준에서 뭐 빠른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빠른 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주변의 외부 그러니까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막 이제 치솟아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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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 좋았고 여러 요인들이 아마 좀 겹쳐서 특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장 전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일 장을 또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오늘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마음 추스르시고 내일 아침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밤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요정도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네. 뭐 이렇게 정리하죠. 요정도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영 차장님 다당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